성경 1년 1독 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예화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곤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출애육기 28장에서 29장의 통습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아론을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선언하십니다. 둘째, 대제사장 아론의 거룩하고 화려한 옷은 땀 내나는 작업복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의 하늘보속으로 삼으십니다. 넷째,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용서의 길이 열립니다. 다섯째, 제사장 나라 5대 제사는 반드시 세 가지 방법으로 드려야 합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일련일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출애육기 28장에서 29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28일 출애육기 28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하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어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소곡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꼬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꼬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애복을 짓되, 그것에 어깨받이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애복 위에 매는 띠는 애복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꼬 배실로 애복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로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이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애복의 두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녹근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땋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애벗자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를 개꾼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의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보석마다 열두 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녹근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 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여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애벗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애벗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애벗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근으로 흉패 고리와 애벗 고리에 꿰여 흉패로 정교하게 짠 애벗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림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애벗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하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의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를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재단에 가까이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추레우키 29장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냥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바린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애봇 받침 거독과 애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애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율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우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재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재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거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재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진이라. 너는 또 숫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숫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숫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재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숫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숫양 전부를 재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우 앞게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우 앞게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숫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숫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숫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귀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재단 주위에 뿌리고, 재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숫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거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숫양이라. 또 여우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우 앞에 요재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재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살해라. 이는 여우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우 앞에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숫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우 앞에 흔들어 요재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기시니라. 너는 그 흔든 요재물 곧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식 숫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기시오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우 앞에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의는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랫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숫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숫양의 고기와 광준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재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랫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하지 하나로 속재하기 위하여 속재제를 드리며, 또 재단을 위하여 속재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랫동안 재단을 위하여 속재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래하면 지극히 거룩한 재단이 되리니, 재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재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일련된 어린 양 두 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빠와, 찌운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재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재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재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완이라. 오늘 우리는 추리읍기 28장에서 29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지사장의 옷 판결 흉패에 각기 다른 12개의 보석을 달게 하시고, 그 보석 위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 요한계시록에 보면, 제사장의 판결 흉패의 보석처럼 새 예루살렘을 꾸밀 때에도, 성과 기초석의 12보석으로 꾸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노예민족의 정체성이 아닌 보석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과 모든 민족 사이에서 평화를 만드는 민족이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이 하나님과 모든 민족 사이에서 평화를 만드는 복된 민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요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퇴조부터 종말까지의 시간 이야기, 약속의 땅에서부터 땅 끝까지의 공간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그리고 불순종한 사람들의 인간 이야기가 시간, 인간, 공간이 통으로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경의 개인 이야기를 단순히 개인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그 가정에 속한 나라 이야기에 연결된다는 것을 강의를 통해서 쉽게 이해가 되어지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속죄죄입니다. único Chapman R conc observations 우리 가을이 될 것입니다. 1월 5일 여행 오 tonnes. 오이후대와의 정て인의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